유람단 친구들 어떤 분이 또 나와 볼까요? 제가! 제가! 한번 해드릴게요. 네! 진해! 쏘이! 진해! 쏘이! 우리 도입이죠, 그! 제가 하겠습니다. 아! 쟤! 멀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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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쎄! 너무 쎄! 멀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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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! 너무 쎄!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! 재밌어요. 너무 쎄! 너무 쎈데! 너무 쎈데! 너무 쎄! 너무 쎄! 제가 이제 공연하시는 걸 보니까 그 해틀러라는 노래를 어! 이래 춤을 좀 많이 추더만입니다. 이래 춤을 좀 많이 추더만입니다. 아 맞아! 진해 쎄이 거다. 하지 말라니까! 하지 말라니까! 하지 말라니까! 자 그럼 우리! 진해 쎄이! 해틀러 뮤지크! 진해 쎄이! 진해 쎄 czy! 진해 쎄이! 그러니까 날씨 오래 appelle releasing colour 장수 그런plets 뭐 그런지!! met the body name Kimi syn Korean 띄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걸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뜰 날 돌아온단다 쨍! 진에서의! 진에서의! 정수는! 정수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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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니 아니 우리 이기장으로서 커